차세대 화폐로 주목받는 비트코인 개발에 참여했던 세계 최정상급 개발자가 비트코인은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마이크 헌은 최근 블로그 사이트인 미디엄에 비트코인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며 관련 업계를 떠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헌은 기초연건이 무너졌고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것이라며 자신이 가진 모든 비트코인을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헌은 2년 전 구글을 떠나 비트코인 개발에 전염해왔으며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헌신해온 여단되는 개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